목구멍이 타들어간다는 뜻인가요? 나 뜨거? 아이씨 나 봄? 야 니가 왜이렇게 타러? 아 잠시만 뭐야 저기 뭐야? 어! 야! 진짜 그런데? 이름도 목구멍이야 역시 목구멍이 타들어간다는 뜻인가요? 목구멍이 타들어간다는 뜻인가요? 목구멍이 타들어간다는 뜻인가요? 이어서 내려온 거 오줌볼리 여기 너무 예쁘다 진짜 예쁘다 귀여워 비어 귀여워 그저 MZ들이 귀여워들 퀼그라즈 진짜야 진짜야! 엔드클더를 귀여워 를 힐베고 레이블랑 아 진짜 크... 맛있겠다? 목욕이 됐지 않아? 됐지 않아? 됐어 너무 맛있어 키우는 건 실수가 없어? 키워? 어? 농장에서 하고 있어? 우와 청양고추 매체 특히 청양고추 청양고추 그 중 ГМ2 청양고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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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랑과 같은 바람이 불러 하늘 쪽을 미치게 속에 왔어? 도망고 멀쩡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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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하고 가면 안 돼? 이거 진짜 이렇게 만난 거야 이거 해도 돼? 여기도 산타 우리 어디지? 경주인가? 경주요? 경주? 아 경주 경주 생각나는 거 자 오늘 함께하는 이 축제 진짜 부산에서 지리적인 중심은 아니지만 상업적으로 중심지가 되고 문화적인 중심지가 될 오박막길을 함께하고 계신데요 본격적으로 부산광역시와 연재구청이 주최하고 연재구 상권화 활성화 재단이 주관하는 오박막길 상생문화축제 두 번째 보로온나 페스티벌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보로온나 완성! vertex 4.5% 은소 5.1% 4.1% 9.2% Contact 않게 5.1% 눈을 보이냐? 눈을 보이냐? 눈을 보이냐? 안 넣었냐? 오해! 눈을 보이냐? 내 주위엔 온통 너뿐인 것 같아 뮤웨 하늘 저녁 한 입 저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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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월요일이라서? 다이어리 월요일이라서? 다이어리 이게 투스테이 아니야? 아 이게 치맥이야? 아 이게 치맥이야? 아 이게 치맥이야? 아 여기 이거 있다 하나 찾았다 이따가 이거 찍고 가 잠깐 팔짱 껴줘 팔짱 껴줘 아 여기 이거 있다 하나 찾았다 이따가 이거 찍고 가 저희 핫초코라떼 두개만 찍고 핫초코라떼 이거 너무 귀엽다 안보여 잠긴 머리 아 진짜 몸 완전 잘 이렇게 핫초코라떼 뭐야 이거 이거 너무 귀엽잖아 팔짱이 흘러내려가지고 이거 머리 머리 뭐야? 아 진짜 보이네 엑스프레이 한번 사면 돼 안돼 감사합니다 맛있게 해주세요 이거 뜨거워야지 이거 둘 다 내꺼야? 응 나무 샷? 응 샷? 응? 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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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잘 모르겠는데? 응 달지 먹는 느낌 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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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냥 왜 꼼들려 어떻게 해? 꼼들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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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니가 여기 있어 야 왜 안 쎄요? 니 머리도 있어 위에서 이렇게 쎄꺼 니가 나와 너 왜 나오지? 침토라 뭐냐고 니가 좀 우리가 요 사이로 오자 이리와봐 침토라 어떻게 되는 거야 내가 이렇게 카메라 움직여 잘 놀다 가라 잘 놀다 가라 아깝다 그러게 많이 마셔 근데 좀 식지 않았어? 어? 어? 이것도 있네? 아 진짜 곳곳에 있긴 하네 저런 깊숙한 데도 있나? 여기? 카메라고 이제 사진촬영하는데 총 4장 찍을 거예요 포즈 한번 생각해서 찍어볼게요 어떡해 어 여기서 나오라고? 뭐? 촬영이omial 취업이요 취업? 음 어 취업할수 있을까? 네 손 올리고 직장에 취업할 수 있겠습니까 뭐? 아 취업 취업이요 취업? 자, 한 장씩 뽑아서 세 장 주세요. 우리 아가씨가 어디 직장에 갈 수 있을까? 내가 어느 직장을 가고 싶다기보다는 나는 어떤 일을 하고 싶을까? 일에 한번 집중해가지고 한번 찾아보면 어떨까 싶어. 그래서 순서대로 내가 어느 직장을 가고 싶으면 내가 무슨 일을 하고 싶은지 나는 어떤 거에 취미가 있는지 이런 것들을 먼저 점검해가지고 한번 이루어 나가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드네요. 간다스인가? 너무 좋겠다. 기다려봐. 이거 바게트는 있다. 오, 있다. 오, 있다. 오, 이거? 오, 새우. 나 이거 먹을래. 사인공이 있는데? 이파리. 이게 기도. 이게 별. 나무 윗부분. 이게 자리식. 이것도 자리식. 이게 땅. 이파리. 나는 최신이었어. 엄마 같은 신혜의 등도를 영양등도를 가져가면 너무 많은 사람들이 대기상태가 의외로 기분이 심해져요. 나는. 내가 매일이 할 수 없네. 그런데 차를 불어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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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불어져. 야, 불일 뻔했어. 진짜. 신혜의 부담스테을 오, 떡을 바로 넣는다. 떡을 바로 넣는다. 엄마 주세요. 네, 고맙습니다. 떡을 바로 넣는다. 네, 고맙습니다. 오, 떡을 바로 넣는다. 아니요, 드시고 가십니까? 너무 좋아요. 여러분, 오박막길. 두 개거리 많으니까요. 많이 찾아주세요. 오늘 너무 재밌었습니다. 이 시간이 12시가 다 되어가요. 지금까지 거기서 놀았어요, 오박막길. 진짜 재밌거든요? 네, 저는 advice. 이 돈을 모여 제기하는 분들이란다. 정말 감사합니다. 아멘